궁금하지 않아? 연쇄살인범의 정체 우리 거래 하나 할까요? 검사님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걸 내가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 애초에 살인 장면을 못 겪겠다는 네 말을 어떻게 믿지? 내가 단순히 놈의 얼굴만 기억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난 놈이 누군지 뭐 하는 새끼인지까지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어 얼마 전인가? 우연히 길에서 그 새끼를 만난 적도 있어 물론 그 새끼 역시 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다고 환장을 노르시겠지? 4년 전 죽인 새끼가 멀쩡히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수사팀에 USB로 난민수에 대한 증거를 흘린 것도 분명 그 새끼야 수사팀에서 날 검거하게끔 놈이 함정을 판 거라고 아이 뭐 못 믿는 거야 하는 수 없지만 지금 급한 건 내가 아니라 수사팀 아닌가? 좋아 놈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네 말은 믿어주지 하지만 거래라고 하면 너도 이쪽에 원하는 조건이 있을 텐데 어렵지 않아 내가 놈을 잡을 수 있게 작전에 끼워주기만 하면 돼 그렇기만 한다면 놈에 대한 정체는 물론이고 놈을 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까지 이뤄줄게 어때? 어떻게 뭐가 어떻습니까? 무조건 안됩니다! 범죄자가 작전지휘에 낀다니요! 그러다! 그놈이 도망이라도 치면요! 만약을 대비해 처음부터 끝까지 경찰의 감시를 받을 거고 계속 수갑과 GPS 장치를 부착하고 있을 거라고 했어 그래도 절대 안됩니다! 잊으셨어요? 그놈이 어떤 놈인지! 내 생각도 수사관님과 같다 천태원은 위험한 놈이야 늘 우리 상상 이상을 생각하는 놈이라고 너무 위험해 검사님 큰일 났습니다 어제저녁 범인의 행동 반격 내에서 실종된 여성이 있는데 인상착의가 흰 블라우스와 치마를 입고 있었답니다 뭐, 뭐야? 젠장! 미친 새끼 한동안 잠잠하나 싶더니만 어떻게 하시겠어요? 현재 우리로선 남교수가 기억하는 회색 생명차 외엔 놈에 대한 단서가 전혀 없어요 앞으로는 희생자만 늘어날 거라고요 전태원을 불러와 놈이 뭐라고 떠드는지 일단 드러나 보자고 그 참 시끄럽게 그만 좀 할 수 없겠냐 작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지 좋아 잘 들어 놈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이 아니야 그냥 미친놈이지 4년만에 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단번에 알아봤어 기회라고 생각했지 내 손으로 그 새끼한테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일부러 처형을 시작했어 다음은 이 차례다 하고 말이야 이건 놈과 나의 게임 같은 거라고 난민수 범행 증거가 담긴 USB에 근데 이 새끼가 그건 그놈이 파놓은 함정이고 난 지금 뭐라고 뭐? 게임? 지금 게임이라고 했냐 이 새끼야 사람 목숨이 장난이야 그딴 이유 때문에 그 어린애들을 죽였다고 수사관님 왜 이러세요 진정하세요 나 봐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이 새끼 말하는 거 보라고 니들이 등신같이 힘을 못 쓰니까 내가 조용한 거잖아 사람 목숨 그거 그 새끼들한텐 파리만도 못한 거 아니야? 지앤아 그 여고생도 천태원도 파리만도 못한 취급받으며 죽었는데 그 새끼들은 뭐 목숨이 금덩이라도 되냐?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쓰레기들 처리한 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대체 니들은 뭐 했는데 씨마이 뭐야 이 새끼야 왜 아직도 못 알아듣겠어? 나 같은 괴물이 만들어진 건요 그 새끼들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무능한 니들 때문이라고 날씨가